윤슬 작가는 어릴 적 각인된 기억들을 그립니다. 아빠의 사업장에 있던 나무들, 구부러지고 녹슨 맑은 모양 자석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나에게 친구가 되었던 추억을 그립니다. 어릴 적 기르던 강아지 자크와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림 속에 라마와 페루 소녀를 투영합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 어느 마을에 사는 소녀, 그 외로운 소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라마, 매일 크고 무거운 짐을 씻고 나르는 라마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넓고 드넓은 푸른 초원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꿈, 그리고 그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라마의 꿈, 라마의 입에 올려진 꽃은 그림 속 소녀의 마음이자 눈입니다. 라마에게 전해진 꽃의 향기는 소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속 스쳐가는 기억들, 그곳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그려봅니다. 여백의 소녀 얼굴을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어떤 마음으로 채워질까요?